네,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 특송할 때, 저도 이제 우리 구역이 있지만, 교구가 있지만 기도하는 건 잘 우리 성도들, 교회 앞에 얼굴이 잘 드러나 있지 않는 그 성도들, 또 우리 가정들이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구역 캠퍼가 되어지도록 함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임 목사님, 오늘 중직자대회 서울예원교회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신 심부름하게 되었고요. 안 떨립니다. 누가 물어봤나? 다 내려놨기 때문에 떨리는 건 없고, 단지 부담은 있네요. 심부름을 잘해야 되는데. 참석 중인 단임 목사님, 그리고 또 참석 중인 우리 중직자분들 놓고 함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혼자 있을 때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 그랬거든요. 혼자 있을 때 내 모습 있잖아요. 아무도 없을 때. 그게 내 모습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한번 점검해보라. 저는 말씀 그렇게 붙잡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아래께 하요 집회가 있었거든요. 이번 주간에 하요 제자 훈련이 있었는데 이번 주 화요일에는 또 제가 새벽 설교를 마치고 제 자가용으로 제 혼자 차를 타고 덕평으로 훈련을 가기 위해서 차를 탔어요. 차를 타고 운전하러 가면서 노래를 들었거든요. 여러분 서울 태운 거 아십니까? 방실이가 불렀던 내 나이 묻지 마세요 하는 거 내 이름도 묻지 마세요 그러고 이리저리 굴러다 살아온 인생입니다.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저는 그 노래를 한 번씩 들어요. 자주는 아닌데 왜냐하면 그 노래 가산말을 보면 돈 없고 가난하고 배운 거 없는 우리 소녀가 무작정 서울에 상경했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누리면 되는데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라 가지고 만남의 축복을 누리지 못해서 나쁜 놈한테 잡혀가지고 자기 술집에 거기서 젊은 나이에 일하게 되고 그러다가 나이가 어느 정도 들으니까 이제 버림받고 거기서도 혼자 선술집 조그만 선술집 차려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는 게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네 고향은 어디고 올해 몇 살이고 그런 거 묻지 마라. 그냥 한잔하고 그냥 가라. 인생 뭐 있나? 즐기다 가는 기다. 그게 서울탱구 가사거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울탱구를 보면 창세계 3장 창세계 6장 창세계 11장 이게 이것이 저는 묵상이 되어줘요. 그리고 또 한 곡 더 들었거든요. 아득히 먼 곳이라 여러분 아득히 먼 곳이라 노래 아십니까? 얼마 전에 자살했던 이성균 씨 아시죠? 그 이성균 씨가 자살하기 1년 전에 어떤 콘서트를 했거든요. 거기서 자기가 원래는 구창모 씨 노래였는데 자기가 이렇게 불렀거든요. 저는 이성균 씨를 보면 그 노래 가산말을 들으면서 이성균 씨를 보면 정말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자살을 했을까? 뉴스 들어봤습니까? 그 사람이 마약이었거든요. 마약을 직접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마약이 연루됐거든요. 진짜요. 뉴스에 나왔어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기자들이 경찰들이 조사해보니까 사실 뒤에 감추어진 진실이 있었네. 그 진실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이성균 씨가 돈만 크든. 이성균 씨가 성공, 나름대로 성공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순수했어. 그런데 이 꽃뱀이 달라붙어가지고 이성균 씨를 명예를 완전 밑바닥에 때려 때려 놨거든요. 우리는 마약에 연루됐다. 이게 섬에는 사실인 줄 알았는데 그 사실 뒤에 감추어진 진실이 있었는데 그 진실이 뭐냐? 꽃뱀한테 잡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기자들은 여기까지만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건을 보면서 뭘 알아야 됩니까? 사실과 진실 뒤에 감추어진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뭐 하시는가요? 우리는 혼자 있을 때 기도 24 해야 된다. 저는 기도 24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저는 나름대로 그게 기도 24 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느냐? 저는요.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사실과 진실 뒤에 감추어진 이 영적인 사실. 사실 이성균 씨도 창세계 3장, 6장, 11장에 잡힌 인생이에요. 그 이성균 씨를 꽃뱀이라는 그 여자들도 사실은 창세계 3장, 하나님 떠난 결과 나중심, 영적으로 죽어가지고 나중심, 창세계 6장, 내피렛 문화, 창세계 11장, 성공중심, 여기에 잡힌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24 해야 한다는 말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그리스도의 눈으로 24 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왜 기도 24 해야 합니까? 우리는 많이 들어서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 수준과 상관없이요. 저의 수준은 제 수준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수준도 여러분의 수준이 안 되어야 하잖아요. 맞죠? 우리의 수준은 하나님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 모양 이 꼴로 생겼어도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입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문제와 사건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에게는 문제와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 평균 그리고 문제와 사건은 뭡니까?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은 로마라는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괴핵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간 강단 말씀에서 받았습니다. 기도 24해라. 기도 24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침 그러기 위해서 밤시간에 이용한 어떤 타임 스미타임을 가지는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24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성경을 본다. 이게 나의 영적 상태다. 혼자 있는 시간에 누워서 TV를 본다. 영적 상태 아니네. 이게 아니라 여러분 남편들이 TV를 보고 있어도요 이거 묵상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 마님이 정말 이거 묵상하고 계시구나. 아멘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 24 그 응답을 누리기 위해 정말 그 기도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해석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제목은 여기가 가운데 맞나요? 쓰리 쓰리하우스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은 우리 자문서 8장 22절에서 31절 말씀인데 이거는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목해 대학원에서 또 지난 하유 제자에서 부터 이제 나온 메시지가 쓰리하우스라고 말했거든요. 쓰리하우스가 뭡니까? 쓰리하우스 먼저 먼저 치우하우스를 만들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TCK하우스를 만들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랩런트의 하우스를 만들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복해 대학원에서는 또 하유 제자에서는 TCK 랩런트가 아니라 저기 홀리메이션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번 주간 2부 메시지에서는 랩런트라고 다시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쓰리하우스에 치우하우스 TCK하우스 랩런트하우스 아 이게 쓰리하우스구나.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의외로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지만 학부형한테 들은 얘기예요. 불신자인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불신자 제 주부신데 그 아이가 이제 딸이 중학생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딸은 물론이고 의외로 약을 먹는 애들이 많대요. 지금 그분이 하원에 살고 계시거든요. 그 하원 주변만 해도 의외로 약을 먹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청소년들이 많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가까이 있는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 내 때는 안 그랬는데 왜 그렇게 정신력이 약한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속으로 정말 말씀을 못한다. 정말 영적으로 무지하다. 살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때는 또 그랬겠지만 제 세대만 해도 TV를 털면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충청도 깡촌 강원도 깡촌 전라도 깡촌 강원도 깡촌에서 돈 하나 없이 돈 한 푼 없이 방실이처럼 서울에 무조건 상경해갖고 거기서 죽으라고 고생해가지고 죽으라고 공부하고 죽으라고 고생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성공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봤던 드라마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요.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몰랐는데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배운 거 없고 집에 뭐 큰 재산도 없고 그렇지만 나도 할 수 있다. 이게 나도 모르게 각인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애들 요즘 드라마 보면 어떻습니까? TV 털면은 첫 회가 뭐예요? 이미 재불 2세 3세들이라 이미 회장님 손자 손녀 이미 성공한 경제인 이미 성공한 전문인 키도 커요. 얼굴도 잘생겼어. 몸도 여자들 라인 여러분들은 이게 직사각형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직사각형이 아니네. 이게 모래시계 같은 거 이렇게 있잖아요. 꽉 그런 걸 보는 우리 청소년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것죠. 그죠? 그게 문화라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그걸 보면서 어떤 게 각인되겠어요? 나는 태어난 순간 저주야. 나는 뭘 해도 안 돼. 이런 상대적인 미디어를 통한 박탈감 같은가 박탈감 이런 것들이 우리는 할 수 있다 이게 각인됐거든요. 그런데 요즘 세대들은 이런 영적인 박탈감이 막 어릴 때부터 각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무부에 의하면 청소년 마약사범이 2019년도 보다 5년 후 2024년도에 10배가량이 폭증했답니다. 여러분 저기 제브카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좀 논다 그러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었냐면 담배 피고 술 먹고 이런 애들이 좀 논다 이런 애들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 학교 현장엔 좀 논다라는 애들이 어느 정도 어느 수준인 줄 압니까? 술 먹고 담배 피고 이건 아니에요. 좀 논다는 애들은 불법 인터넷 도박하는 애들 그리고 마약하는 애들 아니 중학생들이 무슨 마약하냐 실질적으로 어느 시사 프로에 현직 교사가 와서 말을 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학교 현장하고 다르대요. 그럼 걔들이 어디서 마약을 구하냐 좀 논다는 애들은 인터넷 도박을 하거든요. 그러면 문자 창이 뜬대요. 마약하라고 나와 마약할래? 이런 문자 창이 떠요. 여러분 편의점 가서 자일리톨 사보셨습니까? 금 요새 금값이 금값이 아니더라고 20개 들었는 거 두 묶음에 사니까 6천 원이 돼요. 여기서 마약이 얼마 한 줄 압니까?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특히 중학생들 까지도 마약 40 아래 마약 40 아래 6천 원 를 그걸 가지고 또 친구들한테 윗돈 얹어가지고 대판대요.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솔직하게 어땠습니까? 저도 오늘 낮에 사역 때문에 동성로 다녀왔거든요. 기지바들 전부 다 담배 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담배 피는 거 보고 이제 뭐라고 하면 안 되잖아. 맞죠?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가 말씀합시다.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여자가 담배 핀다? 어떤 여자였어요? 방실이 같은 여자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맞죠? 2019년도에 마약했던 청소년들이 2024년 5년이 지난 결과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10배가 걱정했대요. 수면 밑에 있던 게 이제는 수면 위에까지 올라왔어요. 그것이 몇 년만 지나면 10년까지도 안 갈 겁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그런 현장이 그런 문화가 덮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쓰리하우스다 했을 때 여러분 치우하우스 티스키하우스 랩런트하우스다 이렇게 했을 때 하우스의 영어 단어 뜻이 뭡니까? 집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집 가정 말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피신하다 하우스라는 뜻이에요. 피신하다 저는 이 단어로 말씀이 받아지더라고요. 피신하다 저봐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망대 영적인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황금동에 머리를 한 번씩 하러 가거든요. 거기가 잘해서 가는 게 아니라 전도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머리를 깎으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그 딸내미가 중학생이거든요. 중3인간 그래요. 그게 들어오는데 컵라면 하나 들고 들어오더라고. 컵라면 하나 들고 들어오니까 자기 엄마가 야 너는 옆집에 저 아줌마한테 가면 공짜로 밥 주는데 왜 자꾸 라면 같은 거 먹니? 이러는 게 물론 애들이 그런 데 가기 부담스러워하지. 그런데 기가씩 늘리더라고요. 공짜로 밥을 준다고? 거기가 어떤 집이냐면 막벌이 부부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페네제반자 삼각김밥 사 먹고 애들이 그냥 컵라면 끓여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안타까워갖고 아줌마가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점심때 밥 끓이지 말라고 점심 먹고 난 뒤에 배고프잖아. 한참 먹을라야 아닙니까? 그때 공짜로 밥을 주는 게 그러니까 종교단체인지 아니면 진짜 자기가 복지를 하는 건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가정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2, 3, 7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요 메시지와 전략입니다. 맞죠? 그런데 메시지와 전략이지만 하나가 빠진 메시지와 전략은 지식이 되고요. 하나가 빠진 전략은 결국 프로그램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저와 여러분이 나 한 사람이 정말 정말 현장에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애통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 메시지와 전략이 현장화 현장화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계속해서 이제 쓰리하우스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받은 말씀을 가지고 현장화 되지 못하면 이 또 숫자노릉밖에 안 돼요. 또 뭐 하나 나왔네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현장을 안다면 특히 우리 후대들의 현장을 안다면 여러분 이 메시지가 나오는 게 위에서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장에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현장에 애통함이 있어야 이 메시지가 메시지와 이 전략이 현장화 되어지는데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저는 요한복음 1장 요즘 신약 성경을 읽거든요. 읽는데 요즘에 느껴지는 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가 아니라 왜 사도 요한은 모세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말하지 않고 왜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한 요한의 의도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그 마음의 중심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30년 동안 봐왔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분이 메시아다 이러면 믿어지시겠습니까? 안 믿어지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 이걸 정말로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게 그래서 고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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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면 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도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말씀할 말을 이해할 수 있게 할까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요 이 말씀을 딱 인용한 거예요. 10편 33편 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자막으로 띄워주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다. 유대인들은요 구약의 농통한 자들이었거든요. 맞죠? 그 농통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전할까 고민고민하다가 그래 자들은 구약의 내보다 더 농통한 자들이었잖아. 그래서 10편 33편 6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졌고 그 만상을 보이는 모든 것들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다. 그래서 요한은요 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크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태초의 말씀이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문서 8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자문서 8장 22절에서 31절 말씀. 여러분들도 이 말씀 혼자 정시 기도 시간에 스미타임 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제가 22절 먼저 읽겠습니다. 요호와 께서 그 조화의 시작과 그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 있었으며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에 권언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경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 하였으며 사람이 거쳐할 때에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롤모델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누구였어요 솔로몬이었거든요 그래서 시편 말씀과 자문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요한은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자문서에도 나오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인데 22절에서 31절에서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의 심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현장에 현장에 전략이 전략이 현장화 되어집니다 스리하우스라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현장화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메시지와 전략이 우리가 숫자 노름이 아니라 그죠 현장화 되기 위해서는 정말 사도 요한이 유대인을 보면서 애통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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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모세가 말했던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지 않고 그들에게 맞춤형으로 태초의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나사렛의 목수 예수시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애통함을 넘어 애통함과 함께 우리에게는요 결국은 나의 CVDRP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가 그렇고 맞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었었습니까 맞죠 그런데 우리의 그리스도 이전에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은약이 나의 절대 미션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커버넌트 나의 은약이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부르심의 비밀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부르심의 비밀이 있으십니까 있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부르심의 비밀 모세는 출애국기 3장 2절을 통해서 부르심의 비밀을 찾았거든요 모세가 이제 허랩산에서 창세기 출애국기 3장 2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떨기나무에 허랩산에서 떨기나무에 이렇게 불이 붙었잖아요 불이 붙은 걸 발견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떨기나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무가 아니고 가시덤풀 같은 거 있죠 그게 떨기나무예요 그 가시덤풀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싶어서 가만히 봤는데 출애국기 3장 2절에서 말하는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그 사건은요 어떤 의미를 말하냐면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불은 400년간의 권한을 상징합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이중적인 메시지가 있거든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이 불이 붙었는데 불이 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모세 너를 서 쓰겠다 서겠다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타지 않았어요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상징하는 거고 불은 400년간의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한 다른 이중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지 않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자로 구원할 지도자로 내가 모세 너를 서시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요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있어야 되냐 불의심의 비밀이 내게 있어야 되냐 그게 뭐냐 그게 비전이란 우리 후대들에게 너의 비전이 뭐야 그러면 저는 의사요 이런 너의 비전이 뭐야 저는 경찰관이요 그럼 너의 드림은 너의 꿈은 뭐야 그러면 그러게요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라는 말은 우리 한글말로 옮기면 정확한 말은 없대요 그렇지만 가장 근접해서 말하면 미래 것을 당겨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불의심의 비밀을 반드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의심의 이유를 우리는 반드시 발견해야 합니다 불의심의 이유가 뭐냐 여러분 창세기 37장 구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창세기 37장 구절에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해와 달은 여기서 해와 달 달 달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해와 달은 이스라엘을 둘러싼 강대국을 말하는 게 맞죠 그리고 열한 별은 열한 별은 열한 별은 자기를 제외한 나머지 훗날에 훗날에 이스라엘에 열한 집하를 상징하는 겁니다 열한 집하 훗날에 우리가 찬양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중동 땅에 가보면 국기가 다 어떤 모양이에요 달 모양이고 태양 모양이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찬양 부를 때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게 누구를 상징하냐면 강대국을 상징하는 게 열한 별은 자기를 제외한 야곱의 열두 아들 이스라엘의 열한 집하를 상징하는 게 강대국도 이스라엘의 열한 집하도 자기보고 절하겠다는 여러분 이 결과 우리가 보면 창세기 우리가 45장에서 창세기 45장 5절 말씀과 창세기 4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관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적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고본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는 가운데 불우심의 이유를 불우심의 이유를 다 발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인생선구가 있으십니까 어떤 말씀 있으십니까 요셉의 불우심의 이유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불우심의 이유가 되시기 바랍니다 불우심의 비밀과 불우심의 이유 이것을 이것을 누리는 것이 뭐냐 이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요 우리가 이미지 불우심의 비밀과 불우심의 이유를 누리는 것이 이미지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삼단체는 어떤 의식을 통해서 체험한 것을 가지고 정말 무화지경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또 명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불우심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나이를 향한 불우심과 그 불우심의 이유를 가지고 우리는 묵상하는 게 저는 어떤 묵상을 하냐면요 정말로 이게 제게 주신 저만의 하나님이 불우심의 비밀과 이유인데 예전에 하나홀에서 제가 이제 가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첫 전도인으로 됐을 때 계속 기도하려고 하나홀에 들어오면 다들 기도 이래하시더라고 많은 분들이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하기가 좀 민망하더라고요 가고 막 울더라고요 막 우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눈만 감으면 저 어머니가 저 어머니의 궁기가 생각나는 우상 앞에서 저라는 게 생각나고 새벽 4시에 일어나고 6시까지 밥하기 전까지 계속 염주 돌리고 그런 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어 있는 신학교를 간 거예요 나도 저분들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눈물도 좀 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내가 잘못된 건가 이래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때 무엇을 발견했냐면 하나님이 다그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제가 점치로 가면 저는 머리 갖고 산에 갈 팔자라고 그런 정계를 항상 받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각인되어 있었던 게 뭐냐면 하는 일마다 조금 안 되면 내가 산에 안 가서 그런가 그래서 그런가 이 각인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부르심의 비밀 부르심의 이유를 제가 어떻게 묵상하냐면요 머리 갖고 산에 돼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보금을 이야기하고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분 나의 그리스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찾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의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렇게 발견했지만 우리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심의 비밀을 나의 비밀을 발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느냐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요셉은 보십시오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지만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형들한테 겁내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것 뿐입니다 그런 부르심의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 후대들은요 이런 현장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진짜 지금도 마약이 자율 껌값하고 똑같다 하잖아요 그거 진짜래요 껌값하고 똑같아요 앞으로 5년 10년만 지나면 어떠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의 이유를 다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그 부르심의 이유 부르심의 비밀과 부르심의 이유를 정말 이미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아이고 또 숫자 나왔네 이게 아니라 이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밖에 없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다섯 번째 프레딕트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거 프레딕트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다 뭐다 이거는요 각인돼야 돼요 위삼실이죠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이 땅에 보내신 게 앞으로의 세대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영혼의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영혼의 작품을 어떻게 남겨야 되냐 너무 포괄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영혼의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할 겁니다 이미 발견했거든 제 영혼의 작품은 뭔지 압니까 좀 거창하게 잡았는데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내 입을 열어서 보금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열한기약 2장 9절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게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영적인 사실과 글도를 가장 잘 아는 가운데 현장에서 강단에서 글도만 말하는 존도자 반드시 가장이 들어가거든요 가장 누구요? 루광수 목사님보다 더 우리 단일 목사님보다도 더 죄송합니다 이 교만은 아닙니다 제 기도 제목이죠 제 믿음이죠 그걸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영혼의 작품은 뭡니까 찾으시기 바랍니다 CVDRP 우리가 많이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CVDRP 나의 CVDRP가 반드시 여러분의 CVDRP 반드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메시지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분 여기서 붙잡혀지는 한 단어가 있으십니까 쓰리하우스? 아니면 여기 적어놨진 않지만 방실이? 아니면 CVDRP? 여러분 어떤 말씀을 붙잡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함께 반드시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애통함 이 단어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곤 23장 28절입니까 맞죠? 누가 보곤 23장 28절에 보면 어떤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몇 년도에 멸망했죠? AD 70년도에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멸망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할 때가 몇 년도라면 AD 30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약 30년 미리 40년 전에 일어날 일을 보고 말씀하시는 게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토둔을 샀고 로마 군사들이 성전에 들어왔고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죽였는 줄 아십니까? 땅에 내 똥이 치고 성음 높은 데서 던져버리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걸 알았다는 게 그걸 말씀하는 게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다는 게 우리가 서리하우스에 이 말씀을 주는 거는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살아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미리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정말 또 메시지 또 숫자 나왔네 이게 아니라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애통함 애통하다가 무슨 의미입니까? 가슴이 아파야 돼요 보금은 누리는 건데 뭐 가슴이 아프노? 여러분 가슴 아플 때 보금 누려집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시는 모양이에요 가슴이 아플 때 나는 보금이 누려진다니까요 그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나의 CVDRP를 가지고 있으면 나의 CVDRP를 가지고 있으면 이 애통함이 또 찾아집니다 이 애통함이 있으면 지금 한 전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우리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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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지만 제가 지금 말씀 심부름하고 있잖아요 그 심부름하는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 속에 내포된 하나님의 음성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메신저를 통해서 메시지를 던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이 현장과 연결되어져서 그 말씀이 현장성 있게 붙잡을 수 있도록 은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예수가 나의 글도가 되므로 현장에 애통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CVDRP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 흐름 속에서 현장을 보는 영안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은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